근데 여기는 길이 좁고 내려서 근데 이정도면 길이 넓지 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태평몬을 하기에 아 아까 거기 진짜 파크 갈까? 진짜? 어... 가면 물을 하면 귀찮을 것 같은데 어... 여기 사람 많나? 어 사람 꽤 많네 여기서 포장해서 가자 라이언 그려놓은 거 봐 아니 자야 들어와 들어와 문 닫아 문 닫아 자기는 어떤 거 먹을래? 음... 페이 페이덱 트레디셔널로 이게 뭐가 들은 걸까? 뭐야? 아니면 그냥 에그? 아 맞다. 에그 봤니가 좀 유명했던 것 같긴해 나는 불고기 봤니 먹을래 여기 들고 있어봐 네 음료? 음료는 뭐 아니면 음료를 지금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호텔 가면 우리 맛있게 없긴 한데 지금 다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까? 그냥 갈까? 뜨거운 콜라 먹을래? 응 지금 소다랑 들고 갈 여력이 없어 내가 들고 갈지 음료 마실래 그럼? 나는 딸기 스무디 어딨어? 여기 불고기 봤니 하나 에그 봤니 하나 딸기 스무디 하나 나한테 먹기 그래 아픈 뼈 망고 주스 하나요 여기가 퇴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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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loại kiếm hành bánh loại kiếm quần 2 lây từ bao giờ nhất định bán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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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ẹp bán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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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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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 전